사진을 보면 리설주와 김여정이 배석해 있고 김영철도 와 있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어제 만찬 직전에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술잔도 비어있고 하는데 술병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레드 와인병 그다음에 화이트 와인병도 올라와 있고 그 전통주로 보이는 술병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김정은이 굉장히 두주불사형이고 술을 많이 마시고 했다고 저희 국정원이 보고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모르겠습니다. 저게 어저께 다 비워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만찬장에서의 술잔이 돌고 하는 게 북한식 스타일입니까? 원래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을 보고 술을 먹는 거 보고 그 사람이 성격과 역량을 평가한다고 술을 마시는 주장을 보고 주장이 도량이다. 이건 김정일이가 말한 거거든요. 사회주의 나라 중국 같은 북한 같은 나라들 러시아 같은 특징이 뭐냐면 술을 일단 많이 먹고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버텨서 마지막까지 흉금을 터넣는 사이쯤 돼야 이제 친구 사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 습관이 있으니까 일단 북한 연회에 가면 술평이 연회에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먼저 쓰러지면 안 되죠. 마지막까지 버텨고 그래서 어떤 남북회담 때 참가했던 어떤 간부들은 화장실에 가서 다 뒤워내고 다시 와서 앉아서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북한 사람보다 먼저 쓰러지면 안 되는데 북한 사람들이 워낙 또 술을 잘 마십니다. 추운 지. 그리고 또 김정은이가 애주가로 알려져 있고 와인을 보르더 와인을 하룻밤에 10병을 마신다는 거니까 우리 대표단이 가서 어느 정도까지 견뎠을지 참 궁금합니다. 특사단의 방북 뒷얘기는 특사단이 돌아오면 제가 취재해서 한번 전해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전통주로 보이는 술병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김정은이 굉장히 두주불사형이고 술을 많이 마시고 했다고 저희 국정원이 보고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모르겠습니다. 저게 어저께 다 비워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만장 사진을 보면 리설주와 김여정이 배석해 있고 김영철도 와 있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어제 만찬 직전의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술잔도 비어있고 하는데 술병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레드와인병 그다음에 화이트와인병도 올라와 있고 일단 북한 연회에 가면 술병이 연회에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먼저 쓰러지면 안 되죠. 마지막까지 버티고 그래서 어떤 남북회담 때 참가했던 어떤 간부들은 화장실에 가서 다 말한 거거든요. 사회주의 나라 중국 같은 북한 같은 나라들 러시아 같은 특징이 뭐냐면 술을 일단 많이 먹고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버텨서 마지막까지 흉금을 터넣는 사이쯤 돼야 이제 친구 사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 습관이 있으니까 공찬장에서의 술잔에 돌고 하는 게 북한식 스타일입니까? 원래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을 보고 술을 먹는 거 보고 그 사람이 성격과 역량을 평가한다고 술을 마시는 주장을 보고 주장이 도량이다. 이건 김정일입니다.